자, 인일 선택을 했습니다, 박재범 씨. 이유가? 락 대표로 이제 나오셨고요. 우리는 힙합 대표로 약간 나와서 그리고 약간 조금 랩 스킬 쪽으로 조금 더 약간 임팩트 있는 그런 거를 보여줬으면 좋겠다. 그래서 이 곡을 약간 이제 선택을 했죠. 좋습니다. 그럼 박재범 씨 그리고 PH1 씨가 부르는 더 퍼지 들어볼까요? 퍼지! 퍼지! 아아아아아아악! woo! 1, 2, 3, 4, 5, 10 1, 2, 3, 4, 5, 6, 7, 8, 9, 9, 9, 10 1, 2, 3, 4, 5, 6, 7, 8, 9, 9, 9, 9, 9, 9, 9, 9, 9, 10 1, 2, 3, 4, 5, 6, 7, 9, 9, 9, 10 아 참 잘하네 친구